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나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는데? 떨리는데요?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할게요! 형 근데 밥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항상 집에서 내가 먹을 것만 하면은 한 1, 2분 정도만 만들고 밥을 그렇죠 하다가 밥 터지진 않겠지? 밥 속에 제발 터지지만 마라 어 아이 좋아 예 아 역시 잘해 칼질 아유 뭐 아 지금 그거는 어떤 호박이야? 된장찌개 호박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깍둑썰기로 크기를 최소한 이 정도를 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형이 에너켓 스타일인 깍둑썰기 양파도 그냥 이렇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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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퍼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 이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히게 했다 형 여기 위에 깍두기 종류를 형이 가져가시면 돼요 딱 된장찌개 그러면 이제 빨리 나는 그 된장찌개를 빨리 시작할게 크게 세 개 딱 좋아요 이거 이 정도니까 마늘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양파를 많이 넣어야 돼 된장찌개 이렇게 나면 푹 긴 거가 더 맛있어서 잔뜩 넣어야 돼 다 넣어 다 넣어 꺼져요 형 같아 응 다 그냥 넣고 해버리려고 그냥 어마어마하다 야 여기서 딱 뚫어지면 맛있겠다 완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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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벌써 맛있어 아 양파 무침 하나 둘 다 넣어야 돼 됐어 벌써 맛있어 아 잘 할 수 있지 잘하나 잘하나 오 어 아니 아니 그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그럼 터져 터져 씻은 다음에 가위로 뒷부분 있지?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 이거 느낌. 형이 내장 나와. 이거를 잡아가지고 뜯어 뜯으면. 우와! 와, 이거 느낌 나 너무 싫다.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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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잘. 부융을 다 떼줘, 부융을. 우와, 형 잘하네. 완전 잘하지? 아이, 대진이 엄살이야, 맨날. 겁난 척해서 못하는 줄 알았지. 우와, 나 진짜 얘가 아직 뽁뽁이가 살아있어. 어우, 얘 쳐다보고 있어. 지금 눈, 양쪽 눈. 우와아! 이, 다, 아, 해주세요. 아, 이, 아아! 아아! 아, 좋아, 좋아. 잘하네. 태진이 해산물 잘하는데? 오징어까지 이제 성적했어요? 아, 오징어 손질 완료했습니다. 오징어, 이리 와, 들어와! 오징어, 들어와! 아, 해산물 파이터 됐어.